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희망이 김보경, 이 두 분과 함께 환상적인 골만큼이나 짜릿한 시간, 골 때리는 초대석 함께 할게요. 너브나이 초대석에 두 번 출연한 최초이자 유일한 게스트, 의리의리의리한 그녀 유빈씨. 그리고 드디어 이분이 무브하셨네요. 여성 팬들 대거 수집하고 있는 FC탑걸의 희망이 김보경씨 두 분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 분씩 차례대로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FC탑걸의 철벽수비, 빈다이크, 이빈입니다. 빈다이크. 언니, 그렇게 인사해야 돼요? 해야지, 당연히 해야지. 네, 안녕하세요. 저는 FC탑걸에서 희망이를 맡고 있는 김보경입니다. 보경스키. 보경스키, 보경스키. 반갑습니다. 일단 유빈씨는요. 지난 1월에 아우미씨와 함께 나오셨는데, 7개월 만에 재출연이십니다. 네, 너무 좋아요. 이제 좀 편해지지 않았나요? 저 계속 나올까요? 그럼 저희야, 저희야 너무 좋죠. 고정으로. 지금 녹음됐죠? 네. 아이고. 자, 우리 박수진님이요. 유빈언니 오늘 스케줄 있었어요? 너무 멋져요. 아, 네. 저 오늘 스케줄 있었어요. 화보 촬영이 있어가지고. 네. 네, 거기를 다녀왔습니다. 아니, 아까 2부 막 진행하고 있는데, 유빈씨가 딱 들어왔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그러니까요. 오늘 그냥, 그래, 지금요. 너무 궁금하신 분들, 고릴라 통해서 보는 라디오 꼭 들어오세요. 지금 유빈씨와 복영씨가 또 너무 예쁜 얼굴로 오셔가지고. 너무 예쁜 얼굴. 신규부님이요. 아, 왜냐하면 우리가. 네, 그렇죠. 항상 쌩얼만 보다가. 축구 연습할 때는 저희가 늘 민낯으로 함께하잖아요. 민낯 뿐만인가요? 옷도 뭐 블랙으로. 그러니까요. 운동복만 입으니까. 오늘도 이렇게 보니까 연예인 같고 너무 반가워가지고. 네, 신규부님이 복영님 머리 염색하셨네요. 예뻐요. 아, 감사합니다. 진짜 예쁜 것 같아요. 잘 어울려요. 제 머리색 바뀐 것까지 아실 정도면은. 찐팬이다. 찐팬이네요. 아까 어떤 분이 계속 기다리고 있다고 고릴라에 엄청 남겨주셨거든요. 네, 우리 복영씨는 첫 출연입니다. 제가 또 진행하는 러브나에서 함께하는 소감 어떠신가요? 저는, 위헌언니아, 저를 왜 안 불러주시나 계속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 그래요? 네. 우리 러브나엘씨 초대석이 많이 없어요. 많이 없긴 해서 부르고 싶어도 못 불렀고. 그때는 또 복영씨가 방송에 소개가 안 돼가지고.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못 불렀어요. 맞아요, 맞아요. 얼마나 지금 속이 시원한지 몰라요. 드디어. 이렇게 함께하게 돼서. 감사합니다. 자, 우리 8745님이 오늘 탑걸 유빈 희망이 온다고 해서 달려왔어요. 탑걸 사랑해. 수요일도 아닌데 탑걸을 볼 수 있다니. 유유유. 네, 오늘은 여기서 듣고 내일 보시면 됩니다. 우리 내일 나와요? 잠깐 나오겠죠. 나오겠다. 경기 지켜보는 거. 맞아요. 일단 우리가 지난주 경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네. 지난주 수요일에 방송이 됐죠? FC 탑걸과 FC 발라드림의 첫 경기. 수중전. 그렇죠. 치열했죠. 승부차기 끝에. 처절했죠. 탑걸이 승리를 거뒀는데. 그렇죠. 어떠셨어요, 유빈 씨? 진짜 수중전은 정말 태어나서 처음이었잖아요. 처음에는 되게 당황스럽고 좀 걱정이 많이 됐는데. 이게 이겨서 그런지 끝나고 나니까 수중전이 너무 좋더라고요. 지금 비 내리잖아요. 또 하고 싶어요? 또 하고 싶어요? 언니 만약에 발라드림이랑 또 할 수 있어요, 수중전은. 한다, 안 한다. 수중전은 좋은데 좀 생각해 볼게요. 발라드림과는 조금 힘들었어요. 너무.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고 일단 경서 동생, 서기 동생, 민서 동생, 승현 동생 다 동생이었잖아요. 너무너무 체력이 좋아서 밀어도 밀리지도 않고 힘이 너무 좋고 또 기영 언니는 꼴대에 계시는데 또 너무 선배님이고 제가 존경하는 분이라서 슛을 어떻게 때려야 되나. 맞아요. 네, 저는 너무 고민이 많았어요. 우리 보경 씨가 마음이 약해가지고. 맞아, 약해요. 그냥 모르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처럼 그냥 해야죠. 다치면 어떡하지? 다치면 어떡하지? 하면서 이렇게 멈칫멈칫하는 게 있습니다. 네, 저번 방송 나가고요. 김보경 씨 보고. 모든 사람들이 입을 모아서 가장 두려워해야 할 상대다. 이러한 평가가 있었습니다. 맞죠. 사실 맞아요. 아니, 근데 제가 골을 못 넣어가지고 아직까지. 아, 그거는 너무 여려서 그래요. 네, 필드골을 못 넣어서 제 주변 친구들이 공격수로서 쓸모가 없다, 너는. 골 넣을 때까지 넌 공격수라고 하지 마라.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 지금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아서. 아니, 그럼 나 어떡하라고. 아니요, 언니. 나 어떡하라고. 근데 또 연습경기 때는 막 때려요. 아, 그러니까. 근데 걔 카메라만 돌면 되게 뭔가 그리고 또 선배들이랑 뛰니까 미안한가 봐요. 아, 맞아요. 그냥 다른 팀 이제 골때녀가 아닌 팀 그냥 팀이랑 할 때는 막 하더라고요. 그쵸. 네. 골 많이 넣어요. 저, 저, 그쵸. 미안한가 봐요, 되게. 그러니까요.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러니까요. 저 그래서 발라드립이랑 할 때도 전반전 때는 되게 안 부딪히고 안 다치게 하고 싶었는데 미연 언니 막 킥인 때 계속 가슴 맞는 거 보고 리나 언니 허리 붙잡고 그 유민 언니 막 미끄러지고 이런 거 보면서 막 부글부글하더라고요. 그래서 흑화해가지고 저 후반전에는 보셨죠? 막 짜증내는 거. 진짜 찐 확 화가 나가지고. 그럼 다음 경기에 흑화 한 번 더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때는 꼭 흑화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6664님이요. 수심전 끝나고 몸살 안 났어요? 아, 저는 몸살은 안 났던 것 같아요. 전 괜찮았어요. 쥐만 났죠? 쥐만 났죠. 쥐만 심하게 났죠. 끝나고 딱 쥐만 나고 그 다음날 괜찮았어요. 근데 쥐가 그렇게 나본 적은 생애 처음이어가지고. 와. 그날 진짜 체력을 다 많이 쓰긴 했죠. 미끄러워질까 봐 엄청 다리에 힘주고. 근데 그날 리나 언니도 쥐가 났었잖아요. 쥐 났죠. 그래서 둘이서 막. 아우 아우 이러면서. 제가 옆에서 엄청 야옹거렸어요. 아, 맞아요. 자, 분위기 바뀐게요. 아, 그렇지 않아. 우리 앱스톱교를 대표해서 우리 희망이 김보경 씨의 라이브를. 아, 벌써요? 지금 청해드릴 텐데. 어, 웬일이야. 옆에서 들을 수 있어요. 어떤 노래 불러주실 건가요? 어, 우선 첫 곡으로는 혼자라고 생각말기 불러드리겠습니다. 저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노래 라이브로 함께 청해드릴게요. 와. 아유, 미연 언니랑 이거 같이 한번 불러보고 싶은데. 그쵸. 네, 언니 1절 가실래요? 너노? 진짜로? 지치지 않기 포기하지 않기 어떤 힘든 일에도 늘 이기기 너무 힘들 땐 너무 지칠 땐 내가 너의 뒤에서 나의 등을 내줄게 언제라도 너의 침묵 내려놓아도 된다고 혼자라고 생각 말기 힘들다고 울지 말기 너와 나 우리는 알잖아 네가 나의 등에 기대 세상에서 버틴다면 너 내게 멋진 꿈을 준 거야 너무 지친 네 몸을 정말 잠이 올 때면 그 자리에 기대어 너무 지친 네 몸을 너무 지친 네 몸을 잠시라도 잠시라도 쉬게 해줘 혼자라고 생각 말기 힘들다고 울지 말기 힘들다고 울지 말기 너와 나 우리는 알잖아 햇살이 참 좋은 날에 그런 말에 하루라도 또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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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우리가 되어볼까 오늘과 다른 내일을 기대하며 멈춰 설 수는 없어 혼자 혼자라고 생각 말기 혼자라고 생각 말기 힘들다고 울지 말기 힘들다고 울지 말기 너와 나 우리는 알잖아 네가 나의 등에 기대 내 세상에서 버틴다면 너와 나의 지지 않는 꿈을 준 거야 우리라는 건 네가 힘이 들 때 같이 같이 아파하는 꿈 김보경의 혼자라고 생각 말기 라이브로 함께 들으셨습니다 유빈씨 이렇게 가까이에서 우리 희망이 무병씨 노래 들으니까 어떠세요? 원래도 노래 너무 잘하는 것도 알고 있었고 그때 이제 골대밭 갔을 때도 들었었잖아요 그쵸 그쵸 근데 이제 거기서는 이제 생으로 들었는데 네 딱 이렇게 마이크로 통해서 헤드폰으로 들으니까 아 기가 아주 그냥 행복하네요 감사합니다 아니 저 이 노래 굉장히 좋아해요 네 그래서 위로도 많이 받고 했는데 라이브로 들으니까 이 시간이 너무 감사하고 맞아요 제가 밥 한 번 사야겠어요 보경씨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대비로 받았어요 아니 진짜 안정적이다 노래 너무 잘한다 정말 감사합니다 역시 우리 교수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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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럽다 아니 저 언니들 앞에서 처음으로 슈팅할 때보다 너무 떨려가지고 진짜요? 아니 너무 그러니까 아니 공을 찰 때는 진짜 친한 언니들하고 운동하는 느낌이었는데 네 이게 또 이런 자리에서 언니들 앞에서 노래를 하려고 하니까 너무 후배의 마음으로 아 너무 떨렸어요 진짜 아 후배 아주 잘했네 아이고 너무 잘했네 기특하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팔최사원님이요 정말 희망에는 앱스탑걸 뿐만 아니라 가요계의 희망이다 아 자 우리 구이오이님 사연 좀 해주세요 네 구이오이님 보경언니는 정말 마이크만 지어주면 바로 무대로 만들어버리네요 저 앞으로 버스 탈 때 두 명 요금 찍을게요 보경언니 덕분에 이젠 혼자가 와 너무 좋다 시인이다 자 공성화님 저의 아내는 이 노래만 들으면 울어요 위로 받는다고요 보경씨도 혹시 노래 부르면서 눈물 흘려본 적 있어요? 어 그럼요 저 되게 잘 울어서 어제도 노래 부르면서 울었어요 진짜요 네 잘 울어요 감성이 풍부해 그러니까 감성이 풍부해서 이런 음악이 나오는 거예요 와 진짜 감동이다 너무 좋다 아 이상하다 칭찬받으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진짜 너무너무 지금 감동해가지고 내가 꼭 밥 사줄게요 고맙습니다 저는요 우리 유빈이도 같이 언니도 한 소절 해주세요 랩 진행해주세요 우리 또 랍둥이 여러분들이 우리 두 분께 궁금한 질문 많이 보내주셨는데 9634님이 세 분 요즘 축구하시느라고 기운 많이 빠지실텐데 체력 보충을 위해 드시는 음식이 어떤게 있는지 궁금해요 하셨어요 아 저희는 워낙 우리 우리 체리나 캡틴이 리나언니가 워낙 건강식품을 잘 챙겨주셔가지고 네 맞아요 보충제를 그냥 항상 말아놓고 계셔서 네 말아놓더니 네 물에다가 타먹는거에요 맞죠 많은거 맞긴 한데 네 그래서 저희는 뭐 음식도 잘 먹기도 하지만 워낙 언니가 잘 챙겨줘가지고 네 항상 든든합니다 그렇죠 네 뭐 보양식 챙겨드시나요 요즘 아니요 보양식은 모르겠고 장어 먹고 싶네요 어 맛있겠다 그럼 장어 사줘야겠다 아 언니 저 너무 비싼걸 말하는데 우리 조만간 제가 날 잡아갖고 진짜요 우리 또 장어 먹으러 가요 어 예 어 예 언니 안 먹는다 했잖아요 먹을거에요 숟가락 좀 얹어볼게요 장어는 솔깃하죠 네 자 그리고 우리 박동철님 최성용 감독님 잘생기셨나요 크크크 농담이구요 감독님과의 케미를 점수 매겨본다면 음 왜요 농담 어때요 잘생기셨어요 어 진짜 잘생기셨어요 네 그렇죠 저는 최성용 감독님처럼 눈이 그렇게 작은 분이 좋아가지고 오 이렇게 웃을 때 없어지는 분 오 감독님한테 얘기해야지 하하하하 안돼요 어때요 케미 점수 몇 점 케미 저는 100점 100점 자유빈씨 저도 100점 오 너무 좋은거 같아요 맞아요 진짜 너무너무 감사하고 맞아요 자 저는 200점 하하하하 와 아 이렇게 해야되는구나 아 이렇게 하는거구나 네 죄송합니다 언니 알겠습니다 잘 배우고 있어요 자 이쯤에서요 이 러브나에서의 전통이죠 앱시타콜 멤버들이 나오면 깜짝 게임을 통해서 러브나에게 선물을 쏴드리는 코너가 있는데요 네 유빈씨는 지난번에 재기차기 하셨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결과가 썩 그렇게 좋진 않았어요 몇 개 찼어요 한 개인가 기억이 안나네요 자 그래서 오늘 두 분이 해 주실 게임은요 일명 럽디의 서록전 혹은 복수열전입니다 제가요 예전에 타쿠채로 타쿠공 튕기기를 했었거든요 그때 진짜 잘한다고 자신만만 했다가 꼴랑 다섯 개 튀기고 장렬하게 전사해서 우리 럽디 여러분들이 엄청난 향의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유빈씨와 김보경씨가 저를 대신해서 차례대로 타쿠공을 튕길 건데요 두 분이 합해서 몇 개를 튕기게 될지 예상 정답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문자번호 샵 1035 짧은건 50원 긴 문자는 100원 그릴라 게시판은 무료고요 힌트는요 노래 나가는 동안 보는 라디오 통해서 두 분이 연습하는 거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참고하시고요 정확한 정답자가 없으면 가장 비슷한 숫자 보내주신 다섯 분께 골라먹는 아이스크림 쿠폰 보내드릴게요 자 노래 한 곡 듣고요 바로 타쿠공 튕기기 도전해볼게요 우리 유빈씨의 신청곡을 들을 텐데요 이 노래 신청하신 이유는요? 아 저희 회사에 신인분이 나오셔가지고 우리 또 대표님 홍보해야 되죠 노래 제목이 무슨 뜻인가요? XNFP라고요 이제 이 친구가 ENFP래요 저도요? 보경씨도 ENFP고 언니는 ISFP잖아요 또 우리 탑걸의 ENFP들이 많아서 제가 이렇게 신청을 해보았습니다 XNFP 또 가수분은 소이엔님 자 유빈씨의 신청곡으로 함께 드릴게요 사실 보기보다 예민해 괜찮은 척해봐도 나 때록해 오늘 하루 지친 그대의 위로가 될게요 힘든 하루 사랑으로 그댈 안아줄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당신이네 Love of my 감미연의 Love of Night 4부가 시작됐고요 오늘은 저의 든든한 왼팔 오른팔이랄까요 유빈 김보경씨와 골때리는 초대석 함께하겠습니다 자 그럼 유빈과 김보경의 탁구공 튕기기 게임을 앞두고요 우리 럽댕 여러분의 예상 문자 몇 개 만나볼게요 류샛별님이 합쳐서 13개라고 생각했는데 연습하는 거 보니까 엄청 잘하시네요 근데 럽디도 그랬어요 그래서 실전에서는 13개 저도 보경씨처럼 진짜 끊이질 않게 하다가 실전에서는 5개 아 진짜요? 자 0210님 오 재기차기보다 훨씬 더 예측이 어려운데요 그래도 두 분 믿고 과감하게 60개 오 야 2815님 우와 보경님 엄청 잘하시네요 50개 던져봅니다 유빈씨는 귀여워요 네 감사합니다 귀엽다고 하셔서 아니 유빈씨가 또 이렇게 운동 잘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재기차기도 굉장히 잘할 거다 탁구공도 잘할 거다 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제가 봤을 때 저 리프팅이랑 안 맞는 거 같아요 리프팅이랑 안 맞을 수 있습니다 재기차기, 축구공 리프팅, 탁구공 리프팅 안 맞는 거 같아요 이런 것들 안 맞지만 오늘 한번 최선을 다해서 스마싱은 잘할 수도 있어요 네 튕겨보도록 자 그럼 지금 바로 탁구공을 튕겨보도록 할게요 자 멋지게 성공해 주시길 바라면서 우선 유빈씨부터 네 알겠습니다 기회는 단 한 번뿐입니다 자 준비해 주시고요 자 잡아주시고 침착하게 해요 침착하게 자 공도 또 좋은 걸로 고른 다 똑같아요 그냥 아무거나 고른 됐어요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일곱 개 이게요 약간 벽에 탁스를 했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일곱 개까지 인정해 드릴게요 일곱 개요? 잠깐만 그래서 이현 언니보다 두 개 더 했어요 아니 근데 이거 기회는 한 번뿐인 거죠 한 번뿐 자 이제 복용 씨께 탁구공을 넘겨 드릴게요 자 일곱 개 이어서 도전해 주세요 시작 시작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둘 열세 열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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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l 우리 구이 오이님이요 유빈하 우빈 여足 저 끝날 때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 라디오 하러 왔잖아요. 보경 씨가 너무 잘해서 더 이상 하면 보경 씨가 함께 이야기하지 못할 것 같아서 저렇게 하면서 퇴근할 것 같아요. 아니 되게 재밌네요 이거. 네 100개 이상으로 보내주신 분들도 있어서요. 이따가 정의되는 대로 발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질문 조금 더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윤영민 님이 보경 씨도 데뷔한 지 벌써 10년이 지났더라고요. 언제 가수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 처음 생각해봤어요. 진짜? 어떤 분을 보고 아니면은? 학급 장기자랑 처음에 등교하고 얼마 안 돼가지고 선생님들이 친구들이랑 친해지라고 1번부터 끝번까지 나와서 장기자랑을 시켰는데 제가 그때 조성모 선배님의 투해분을 불렀어요. 잘했겠다. 아니에요. 너무 떨려서 앞을 못 보고 뒤돌아서 칠판을 보고 양소리를 내면서 노래를 했는데 노래를 시작하니까 조용해지더니 노래가 끝나니까 갑자기 막 박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때 너무 진짜 기분이 이상했어요. 그때부터 관객들의 환호 소리를 딱 듣고 그 감동을 느꼈구나. 이야 멋지다. 나는 그냥 박수치던 애였는데. 그러니까 참 운명이라는 게 특이해요. 질문 더 하고 싶지만 저희가 또 준비해놓은 게 있거든요. 이쯤에서요. 원래 아이돌 그룹이 오면 많이 하는 코너라고 합니다. 그런데 앱스타컬도 한 그룹이라는 그룹이잖아요. 그래서 팀워크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창해 보이지만 아주 쉬운 양자택일 질문이고요.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동시에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자 그럼 시작해 볼게요. 초침 주세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출연료 많은 CF 혼자 찍기. 출연료 적은 CF 팝걸과 함께 찍기. 하나 둘 셋. 팝걸과 찍기. 와 언니. 자 두 번째 갈게요. 체리나 대신 주장하기. 최성용 대신 감독 보기. 이거는 미연 언니도 같이 하죠. 감독. 주장. 아이고 미연 언니도 같이 하세요. 자 세 번째입니다. 내가 꿀을 넣는다면 세리머니로 막춤 추기. 아니면 가만히 서있기. 하나 둘 셋. 막춤 추기. 네 번째 질문이에요. FC 탑걸 멤버들과 다른 스포츠를 한다면 피구. 아니면 배드민턴. 하나 둘 셋. 배드민턴. 진짜 안 맞는다. 와 진짜.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골대녀 결승전에서 내가 멋지게 3골 넣고 우리 팀 지기. 아니면 골대녀 결승전에서 나는 경기 안 뒤고 우리 팀 이기기. 하나 둘 셋. 경기 지기. 와. 하나 둘 셋. 이유가 있어요.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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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지기. 경기 이기기. 네. 이겨야지. 결승전에서 내가 멋지게 3골 넣고 우리 팀이 지기. 아니 그러니까 보기영 씨는 3골을 넣고 싶고 우리 유빈 씨는 이기고 싶은 거예요. 우리 팀이 이겨야지. 그렇죠. 아니 근데 저는 이게 3골을 내가 멋지게 넣더라도 탑걸이 모두가 힘을 합쳐서 이걸 어시하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도 이겨야지. 야 이겨야 돼. 어? 승부는 이기는 거야. 언니 2등이 더 멋있어. 잠깐만요. 이렇게 안 맞을 수가. 잠깐 처음부터 한번 차근차근 이야기 해볼게요. 첫 번째. CF 혼자 찍기. 출연료가 많아요. 혼자 찍으면. 그리고 탑걸과 같이 찍으면 출연료가 적어요. 무조건 혼자 찍어야죠. 우리 유빈 씨는 혼자 찍어야죠. 자 보기영 씨는 왜 같이? 저는 탑걸과 같이 찍기. 출연료가 적어도. 추억이 될 것 같아요. 돈은 필요 없다. 추억을 남기겠다. 돈은 뭐 이거 한번 잘하면 또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나는 혼자 찍어서 우리. 나눠줄 거예요? 아니 좋은 대로 놀러가죠. 제가 쏠게요. 저도 사실 아까 이거를 살짝 해봤는데. 저도 혼자. 아 진짜요? 아 그러네요. 왜냐하면 이 탑걸과 같이 다른 추억들을 많이 남길 수 있잖아요. 이 돈으로 내가 써서. 그럼 저도 바꿀래요. 자 혼자 찍고 맛있는 거 사주는 걸로. 그리고 두 번째. 체리나 대신 주장하기와 최성현 대신 감독 보기였는데. 우리 유빈 씨는 주장이었죠. 그리고 보기영 씨는 감독. 주장이 하고 싶었어요? 아니요. 그러면. 제가 근데 감독은 못 볼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왜요? 저는 감독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못할 것 같아요. 진짜? 근데 주장도 솔직히 저는 솔직히 주장 감독 다 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리나 언니를 옆에서 봤기 때문에 주장을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아요. 근데 주장이 또 잘 맞을 것 같긴 한데. 잘하실 것 같아요. 하겠지만 저는 감독이 조금 더 편한 느낌. 보기영 씨도 약간 감독 잘 어울리죠? 자 3번만 맞았습니다. 3번만. 내가 골 넣는다면 막 춤추기. 가만히 서있기. 가만히 서있는 건 또 우리 안 맞잖아요. 막 춤춰줘야죠. 골을 넣는데. 세레머니 화려하게 해줘야죠. 그러니까 화려하게. 우리 여러 가지 지금 막 맞춰놓은 거 있잖아요. 그럼 그럼요. 그럼 춤춰줘야지. 해야죠. 또 가수인데. 그럼요. 그리고 네 번째 질문이에요. 그 다른 스포츠를 한다면 우리가 피구와 배드민턴. 자. 보경 씨가. 저는 피구. 피구. 맞출 수 있어요? 멤버를? 와. 아니. 와. 보경이는 언니를 피구 공으로 맞추겠다는 얘기구나. 아닌 게 많았구나. 그랬구나. 아니 저는 우리가 한 팀이라고 생각했어요. 피구. 아니죠. 같이 플레이한다고 하니까. 다른 스포츠를 한다면. 아. 우리가 남을 맞추는 건 맞네. 네. 남을 맞추는 거예요? 응. 발로 하는 거 아니고 손으로만. 손으로. 근데 언니들이 맞는 걸 보고 싶어요? 아니 제가 몸빵 해드리면 되죠. 제가 몸빵 해드릴게요. 맞으면 나가잖아요. 아니 왠지 배드민턴보다는 피구가 축구공이랑 좀 사이즈가 비슷하니까 또 잘하실 것 같고. 조금 더. 발로 하면서 되게 답답함이 많았었잖아요. 그러니까 손은 좀 더 자유로우니까. 그렇죠. 그래서 골라봤어요. 자 그럼 다음 걸로 그냥 넘어갈게요. 저는 그냥 맞는 게 싫어서. 아니 이게 그러니까 이게 사람마다 생각이 다른 거예요. 새 거를 넣고 우리 팀이 지는 걸 이제 보경 씨는 선택하셨고. 네. 유비 씨는 뭐. 우리 팀이 이기기. 무조건 이겨야 된다. 무조건. 네. 나는 경기 안 뛰지만 우리 팀은 이겨야 된다. 그럼요. 팀이 이기면 제가 잘한 거예요. 언니가 안 뛰는데요? 네. 난 밖에서 뛰고 있지. 마음으로. 함께. 너무 아쉬울 것 같아. 누구를 이렇게 빠지는 사람이 있으면. 그렇긴 하죠. 네. 그냥 함께 해서 지더라도 함께 추억을 만드는 건. 난 전 이기고 싶어요. 아니 이게 사실요. 팀워크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저는 경기 안 뛰고 보경이가 3골로서 우리 팀이 이기. 어. 언니. 아니. 아니 내가 안 뛸게요. 내가 안 뛰고. 아니 저는 언니들이 다 같이 있었어요. 언니는 뛰어야죠. 그러니까요. 우리 다 같이 뛰어서 오케이 나는 빠질 수 없어. 자 그럼 또 라이브 한 번 들어볼게요. 우리 부경 씨가 또 노래방으로 어떤 노래를 준비하셨다고. 오늘 비가 많이 오니까 비와 관련된 노래를 불러보려고 합니다. 너무 좋아요. 비와 당신 들어드릴게요. 박수로 청해드릴게요. 김복영의 비와 당신. 이제 당신이 그립지 않죠. 보고싶은 마음도 없죠. 사랑한 것도 잊혀가네요. 조용하게 알 수 없는 건 그런 내 맘이. 비가 오면 눈물이 나요. 아주 오래전 당신 떠나던 그날처럼 이젠 괜찮은데 사랑 따윈 쳐버렸는데 바보 같은 난 눈물이 나요. 눈물이 나요. 아련해지는 빛바랜 추억 아련해지는 빛바랜 추억 얼마나 사무친 건지 미군은 미운 당신의 기쁨이 나요. 미움 당신은 바보 같은 난 눈물이 날까 다시 안 올 텐데 잊지 못한 내가 싫은데 언제까지 난 맘은 아플까 이젠 괜찮은데 사랑 따윈 저버렸는데 바보 같은 난 눈물이 날까 김보경의 비와 당신 라이브로 함께 들으셨습니다. 우리 장세장님이요. 앉아서 어떻게 그런 고음을 내시나요? 감사합니다. 대답 좀 해주세요. 대체 앉아서 어떤 그런 고음을 내시나요? 축구하세요. 정답. 축구를 하시면 고음을 요즘 저도 열심히 고음을 저는 안되던데요. 2185님. 보경씨 반칙입니다. 오늘 저 올리려고 작정하셨나요? 선곡들이 모두 눈물샘을 자극하네요. 아니 하늠하늠 이렇게 얹이는 목소리가요. 너무 막 이렇게 마음을 올려서 약간씩 보경씨의 그 끝에 살짝씩 떨리는 그런 호흡들이 너무 막 파고들어요. 마음이. 진짜 하늠하늠이 너무 좋아가지고 노래 부를 때도 너무 정성을 들어서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축구할 때도 나오는 것 같아요. 요즘 사실 공만 차가지고 노래하는 게 조금 어색하긴 했는데 이렇게 좋게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좋았어요. 우리 표희장님. 고음이 너무 시원하네요. 공부하면서 돌고 있는 우리 애들 귀에 대주고 있어요. 아니 이거 아기가 저 싫어하겠는데요. 눈물이 일어나! 이런 느낌으로. 그게 너무 달콤한 고음이어서. 그렇죠. 오늘 딱 맞는 노래 감사합니다. 아니 저희가 얼마 이야기하지 않은 것 같은데 네 시간이 끝났어요. 진짜 네. 이제 마지막 인사한 시간 밖에 없어요. 아니 이제 시작하는 건데 저 이제 몸 풀렸는데. 너무 아쉽죠. 너무 아쉽다. 아무래도 우리가 너무 또 이렇게 익숙하고 친하다 보니까 또 그런 것 같아요. 오늘 또 어떠셨어요? 유빈씨 두 번째였는데 그때는 이제 아유미 언니와 또 함께 나왔었고 이번에는 또 보경이랑 함께 나왔는데 역시 엘리씨 탑 걸고 함께하면 너무 즐겁습니다. 그렇죠. 행복해요. 행복하고 맞아요. 자 보경씨는? 네 저는 오늘 이 시간이 너무 짧아가지고 너무 아쉽고 네. 또 미연 언니 이렇게 DJ로 앉아계시고 말씀하시는 모습 보니까 또 한 번 반했어요. 너무너무 예쁘고 목소리 너무 좋죠. 멋있고. 네. 그러니까요. 유빈 언니도 오늘 비욘세 같은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너무 멋있고 저한테 또 좋은 추억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한테 또 이런 시간 갖게 해주신 우리 제사신분들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곡이고요. 네. 오늘 날씨랑 잘 어울릴 것 같아서 네. 선곡 해봤습니다. 네. 이 노래 들으면서 두 분과는 안녕할게요. 네. 오늘 너무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엡스타걸 사랑해요. 바빠. 빠이. 유빈의 무사용 영화. 행복한 장면에 너는 말이 없었다. 수많은 것에도 너는 말이 없었다. 에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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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